10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강력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NG라고 이야기해요. NG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20대 때 우리 세대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X세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앞세대를 가르쳐서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자료들을 많이 맞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학자가 시대를 구분할 때 1965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X세대라고 얘기했고 한국에서는 그들이 20대 때를 보낸 게 90년대거든요. 1990년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대를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X세대입니다. 저희 세대를 보면서 저희 선배 세대 그리고 그 위에 어른들 세대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독특하다고 많이 걱정했죠. 심지어는 야 말세다 말세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에게 그렇게 걱정을 끼칠 만큼 독특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X세대인 저희들의 눈에 비춰진 요즘 MZ세대 그래서 제가 50대가 됐으니까 이 사회에서 기성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X세대인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X세대의 눈에 비친 MZ세대 정말 달라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방식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양식도 다릅니다. 반응하는 속도도 다르고 반응하는 방법도 다를 거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해와 공부가 필요한 세대 그게 MZ세대다 라는 생각을 해보겠군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요즘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꼰대 같지만 저동안 제가 20대 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 MZ세대에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야 독특하다 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야 말세다 이런 말은 좀 안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세라 말세라고 할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새로운 세대는 굉장히 자신감이 멈춥니다. 웬만하면 기가 좁지 않아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당당하게. 시작부터 쫓아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뭐든지 긍정적이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아 안 해본 거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우리는 외국 가면 일단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외국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일단은 기가 죽고 일단은 겁을 먹었죠. 일례로 제가 어느 칼럼에서 과거에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외국과 국가대항전을 벌 때 소위 A매치를 할 때 유럽 나라를 만나면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완전히 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큰 점수차로 경기에서 패했다는 거죠. 80년대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남미 팀들과 만나면 근소하게 경기를 치렀다는 거죠. 저도 큰 점수로 지지 않았다는 거죠. 남미나 펠레 같은 사람들 마라도나 같은 사람들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그런 선수가 있는 남미 국가와 경기를 할 때 그렇게 크게 지지 않고 선전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결국 유럽은 선진국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진국 독일 영국 프랑스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나라로 선진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존 세대들은 기가 죽고 그들 앞에서 하면 한없이 자라진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반면에 남미는 80년대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좀 만만했거든요. 그래서 겁없이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축구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그냥 유럽에서 뛰고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날아내는 것. 때로는 같은 팀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지더라도 크게 지지 않고 엉망인 게임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엔지 세대들은 참 기대가 되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엄청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러 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뀐 세대의 다른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 세대가 바뀌었는데 바뀐 세대가 지전 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원인이 어디입니까? 이걸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울림을 한번 도전 받기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애국을 나온 이유 출애국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가난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옛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땅 영원히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 가난이었는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그 가난을 뒤로하고 애국에 머물며 살았던 것이죠. 처음엔 고대근동아시아에 임했던 극심한 가놈 때문에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애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 머문 세월이 430년이었던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그 땅의 주인으로 정착하면서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긴 세월을 지내면서 그들은 애국의 노예가 되었고 종으로 430년을 힘들게 버티고 버티면서 어렵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게 출애국인 겁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국에서 나왔고 가난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 애국에서 가난까지 가는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성경우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애국과 가난 사이에는 광야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난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우산하나님 그 광야 중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구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제 그들은 애국에서 가난으로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광야 초입에서 먼저 자기 백성을 신해산으로 부르시고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의 일모습 일투족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기어이 너희들에게 약속했다는 가난을 허락해 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왕으로서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 것처럼 내 백성 너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약속해야 되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약속했다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언약이 광야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본격적인 가난으로 향한 길을 시작했습니다. 신해산에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명령하세요. 이제 너희들은 가난으로 올라가, 올라가서 차지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가난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머뭇거로, 핑계를 댑니다. 싫은 기색을 숨기지 않는. 그러다가 기껏 아이디어나를 내는 게 우리 정탐꾼 한번 보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냥 링기적, 링기적거리면서 올라가지 않고 그러다가 정탐꾼 보내서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집 하나 멘트할 때도 인스펙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계속 살아나야 될 그 땅, 들어가서 어떤 땅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열두 집화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열두 명으로 팀을 이뤄서 가난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난을 두루두루 돌아보면.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난 풍성한 칠한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이 땅은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겁을 먹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넘으면서 울고불고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겁을 먹습니다. 정탐꾼은 보고했어요.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는 풍성한 열매와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땅은 안학자손이 살아요. 안학자손은 거인족입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덩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 땅은 성읍들이 크다. 성곽은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높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정탐꾼이 전해주는 이야기 그 땅에 안학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 모든 성곽이 다 크고 성곽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겁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린 졌구나. 돌아갈 것도 없는데 우린 죽었구나. 큰 절망과 실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 그 땅을 찾아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사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짝 쫄았던 겁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이제 우린 가난에도 못 들어갈 거야.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울고 불고 땅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셨죠.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십니다. 가난으로 가는 전진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38년을 광야를 맴돕니다. 가난이 지척인데 거기 못 들어가고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아침에 소사오르는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소사오르는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냥 계속 멈춰 서 있는 거죠. 그들은 가난으로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그들의 걸음은 항상 광야에 있었고 우린 지금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런 한숨만 쉬는 38년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 3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은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오면 나온 시간까지 계산하면 총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안에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19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기성세대가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가데스바네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을 정탐하자라고 외쳤던 사람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우린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안학자손들이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과학은 높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심지어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모세형인 아론까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남은 세대들 그들로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출발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세대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난 40년 동안 광야만 걸었던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부터 이방민족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싸워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한일이라고는 걷는 것밖에 없었던 저들 하나님은 그들로 알고는 요단강 동쪽 지역의 강자였던 헬스본 족속과 싸우게 하십니다. 바산 족속과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헬스본을 진멸시키십니다. 바산의 모든 성업들을 차지하게 하세요. 완벽한 승리를 취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제대도 된 변변한 전쟁을 한번 치르지 못했던 그들이 그런데 갑자기 4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헬스본과도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바산과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족속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들도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이방인들도 몰랐고 심지어 승리한 이스라엘도 모를 만큼 그들은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묘한 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다른 건 시간뿐이에요. 38년이 지났을 뿐인데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8년 전에 하나님은 가난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38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헬스본과 싸워라. 바산과 전쟁을 치러라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싸우러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산왕 옥과 싸웠습니다. 바산 족속은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습니다. 아주 아주 견고한 문과 빗장을 갖고 있어요. 바산의 모든 마을들은 다 그렇게 높은 성벽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바산 족속은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가난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주변의 환경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가 죽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못 갔는데 38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8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저 그냥 구름기둥 바라보면서 그게 움직이면 나도 가고 그게 서 있으면 나도 멈춰서고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죽이면서 보낸 38년인 것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멈춰 있을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큰 성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환경 상황 다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명령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도 모르게 훈련됐던 거예요. 황량한 광야 모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띄우셔서 움직이시면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구름기둥 따라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가운데 그냥 걸었던 거죠. 그렇게 걸었을 때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렇게 걸었을 때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저들은 38년 동안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서 저들을 이제 담대하게 헬스본과도 싸우고 바산과도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그 옛날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도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루급해서 자유의 몸이 되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그들은 가난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우리이고 그래서 죽은 삶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지루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뭐 제대로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괴롭고 힘든 시간들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숨은 깊어져요. 그 가운데서 점점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광야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돌이켜 광야로 들어갔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배짱 좋게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그 요단동편의 최강자라고 하는 해수본과 맞짱을 뜨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산왕 옥과 힘을 겨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와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싸웠을 때 해수본을 해수본을 진멸시켰어요. 바산의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옛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시작된 2024년 우리의 삶 또한 우리는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크게 다르지 않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도 득실득실해 큰 성읍 높은 성곽 안악이라는 거인족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작년처럼 올해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일하실 거예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시는 견인해 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연말이 됐을 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비록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괴롭고 힘든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나도차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굳게 붙들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해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종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올 한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보여진 환경과 상황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끝나는 일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등하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불안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주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